언제 받았지 지난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조시아가 한 친구들한테 이렇게 많이 받았대 잠깐만 근데 이 중에서 할머니가 맘에 든 거 하나 있어 왜 다 맘에 들어 조시아가 얘가 얘가 그랬던가 아주 글씨를 아주 이렇게 잘 썩더라 너무 걔는 다른 애들은 글씨가 조금 잘 못 알아보겠는데 얘 꺼인가 얘 얘 꺼다 얘 꺼 아닌데 얘 뭐 있어 뭐냐면 뭐 어떤 거 어떤 말인지 몰라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뭐 어떤 말인지 몰라 할머니가 이제 이거 보여줄게 여기 뒤에도 한번만 읽어주고 어 애기도 힘들다 있었는데 아주 많이 봤어 이게 전부 몇 장이야 몰라 전부 몇 장인지 몰라 야 이거 와우 조시아 스킨 아 일단 해봐 왜 싫어해요 안 해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이거 할머니가 보여주고 끝낼게 아까 아까는 읽었으니까 요렇게 조시아가 이렇게 받았대요 네 제가 옆에서 침대 다른 바라 자 두번째 몇 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거 다 아니 안 받았어 원래 이십오 명인데 근데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 아니 그림도 잘 그린다 그림도 잘 그린다 한 단 하나만 받아도야 조시아 is king today bye he is he is for example example 조시아 save someone 했네 누구를 save save someone 했더니 save someone 했더니 Sings on the body best 버디 벤 아 모르게 몰라 Joshua is king today he is nice for example Joshua when Joshua saw saw someone on the body bench he asked do you want to play no play 했바 이거지 bye bye 그래 수고했어